레고 폴리팩 안녕하세요. 부부부릭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에 발매 예정인 레고 폴리팩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고 폴리팩 시리즈는 일종의 스타트업백 같은 것으로 레고를 아직 공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레고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레고 프로모션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2021년에 발매 예정인 레고 폴리팩은 총 22개인데요. 그 중에서 30343 레고 미니언즈 로봇팔의 밥 40434 레고 엑스트라 차이나타운 40465 엑스트라 푸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의 폴리팩이 공개되었습니다. 30331 레고 마인크래프트 네더 전투입니다. 간단한 던전 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군요. 30332 레고 듀플로 나의 첫 우주로켓은 투명 브릭을 이용해서 로켓이 추진장치를 표현했네요. 아니 그럼 저별은 유성? 30343 레고 스피드 챔피언 맥라넨 엘바입니다. 닮았나요? 제가 보기엔 많이 닮았네요. 다음은 30388 레고 스타워즈 임페리얼 셔틀입니다. 원래는 이런 제품인데 가볍게 맛볼 수 있는 플리백이 나왔네요. 30391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나푼젤 보트입니다. 나푼젤 하면 머리빗과 카멜레온인 파스칼을 빼놓을 수 없죠. 보트는 실제로 물에 띄면 가라앉으니까 주의해주세요. 30413 레고 프렌즈 플라워 카트입니다. 스테파니와 안드레아의 동생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네요. 과연 이 아이들은 꽃을 파는 걸까요? 아니면 사는 걸까요? 괜히 궁금해지네요. 30465 레고 테크닉 헬리콥터예요. 양옆에 붙은 기관총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건 아닌데 진짜같이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30539 레고 니짜고 로이드 쿼드입니다. 여기서 쿼드는 숫자 4, 즉 바퀴가 4개 달린 바이크를 말합니다. 30557은 레고 도트 포토큐브 반이고요. 30563은 레고 클래식 초광역 달팽이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달팽이 꿈이 어느 날 이루어졌습니다. 날개와 달팽이 뒤 추진기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30564은 레고 클래식 몬스터 혹은 자동차 조립하기이고 30529는 레고 크리에이터 피에로입니다. 30560 레고시티 소방 헬리콥터는 60281 레고시티 소방구조 헬리콥터와 같이 꾸며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옆에는 실제로 물 모양 부리기 발사되는 발차체가 있습니다. 30567 레고시티 폴리스 제트스키도 60277 레고시티 경찰 순찰 보트와 같이 어울릴듯 하네요. 30568 레고시티 스케이트보더는 60290 레고시티 스케이트 공원에서 같이 놀면 될 것 같네요. 30569는 레고시티 팝업스토어입니다. 30577은 레고 크리에이터 메가 머슬카예요. 초 브릭으로 자동차 라디오에서 그릴을 표현하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30578 레고 크리에이터 3인원 셰퍼드는 정갈과 코브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30591 레고님자고 네거시 티타늄 미니 메카는 71738 잔의 타이탄 메카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둘이 같이 나란히 전시해놓으면 좋겠네요. 미니 사이즈로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귀엽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2인원 제품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레고 폴리백은 정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적은데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의 선물용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레고에 입문하시려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